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비대면 전화 주문 직거래 장터를 연다고 밝혔습니다. 비대면 전화 주문 장터에는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전북 고창군, 충남 청양군, 전남 신안군, 경북 예천군, 전남 곡성군을 비롯해 강원도를 포함한 총 5개 지자체가 참여합니다. 판매 품목으로는 고춧가루, 절임배추, 고추장, 된장, 사과 등 총 11개의 특산물과 농산물이 준비됐으며 시중가보다 최대 30% 싸게 살 수 있습니다.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고창 청양신안 고춧가루와 고창 절임배추, 신안배추김치를 판매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.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 누리집이나 16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통해 판매 품목을 확인한 뒤 마포구 지역경제과로 전화 주문하면 됩니다. 주문이 접수되면 판매자가 산지에서 직접 구매자에게 몰품을 배송합니다.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각종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니 김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비롯해 많은 주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.